네 안녕하세요 유창균원장입니다. 지금 류마스 진단이 나오진 않으신 분 인데요 류마스 인자가 189.4, 항시시피한 항체가 200 이상으로 지금 몇인지 알 수가 없죠 이게 200 이상으로 나오면 300인지 400인지 500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분 특징은 방아쇠 손가락이 이제 나타난 건데요 시술도 하신 적이 있어요 두 군데 왼쪽 손가락 3,4지에 통증이 심하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은데 염증후치가 낮으니까 류마스는 아닌 것 같다 이분은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이미 왔었죠 그래서 시술까지 했던 걸 보면은 방아쇠 수지 손가락 증상이 굉장히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손가락에도 또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 이 손가락에도 또 재발될 가능성도 많다 왜? 항시시피 항체와 류마스 인자가 높기 때문에 류마스로 진단이 안되더라도 증상은 심한 거예요 왜? 이 수치 두 개가 높기 때문에 그럼 이분이 방아쇠 수지 손가락이 다른 부위에 재발하거나 그래서 반복되는 이런 증상들 전신 증상들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될까요? 류마스 인자와 항시시피 항체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 두 개를 낮추지 않으면은 방아쇠 수지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도 나타날 수 있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이 증상에 통증 심한 거 이런 강한 증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두 개를 류마스 인자와 항시시피 항체를 낮추는 치료를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지만 해결이 된다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